안녕하세요. 오늘은 당구 초보자 분들을 위한 당구박사 앱에 있는 유용한 기능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당구박사 무료 앱과 유료 앱 모두에 있는 기능입니다. 당구박사를 실행한 화면입니다. 맞춤 레슨을 선택합니다. 화면 위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각각의 버튼이 의미하는 내용으로 정렬할 수 있습니다. 베이직은 생초보를 위한 내용이고요. 비기너는 배운 지 몇 달 돼서 생초보는 아닌 분들을 위한 내용이고요. 미들클래스는 대대점수 20점 전후인 분들에게 필요한 내용이고 하이클래스는 대대점수 25점 이상인 분들이 보면 좋을 내용으로 설정했습니다. 책 버튼에는 당구박사가 참고했던 당구 교재를 넣을 생각입니다. 유튜브 버튼에는 의미 있는 내용의 유튜브 동영상을 넣었습니다. 유튜브가 보기는 재밌지만 정리가 안 돼 있어서 다시 보기가 불편한데요. 이 기능을 이용하면 내가 원하는 내용을 빨리 찾아서 적절한 시기에 연습할 수 있어서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. 이 중에서 오늘은 베이직 중에서 당구 기초 메뉴를 소개하겠습니다. 당구 기초 안에는 당구를 이제 막 시작한 분들이 알면 좋을 내용을 모아놓았습니다. 첫 번째 당구용품의 규격입니다. 공의 크기와 큐의 길이 등을 알면 당구를 치는데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. 3쿠션용 큐를 단쿠션 방향으로 놓으면 큐가 쏙 들어간다는 것을 당구장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둘째 당구 치다가 공이 붙었거나 튀어나갔을 때 어떻게 재배치해야 하는지 헷갈릴 때가 있는데요. 이때 당구박사 앱을 가지고 있다면 바로 확인할 수 있겠죠. 지금 공격할 사람의 공이면 헤드 스팟에 놓고 빨간 공이면 무조건 초구 빨간 공 자리에 놓고 상대방 공이라면 중앙입니다. 이렇게 얘기할 땐 안 잊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릴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 당구박사 앱 설치하세요. 셋째는 공을 치는 과정과 순서를 설명합니다. 당구를 칠 때 겨냥하고 다가가고 큐거리를 만들고 샷을 하는 일관성 있는 행동 그것을 루틴이라고 하고 그것을 잘 만들어 놓아야 실력이 금방 향상됩니다. 넷째는 스트로크 연습 방법입니다. 초보자일 때 스트로크 연습 잘 해놔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. 다섯째는 브릿지의 종류입니다. 여섯째는 당구의 4요소인데요. 당구박사가 당구를 잘 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이론을 알려드립니다. 일곱번째는 두께와 분리각입니다. 이것도 모르고 당구 치는 사람들 많을 텐데요. 이것을 알고 쳐야 제대로 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여덟번째는 당점과 분리각입니다. 이것은 이론보다는 실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. 아홉번째는 끌어치기와 밀어치기의 핵심과 요령을 설명합니다. 열번째는 쓰리쿠션 기술을 분류하는 개념을 설명합니다. 설명 없이 동영상으로만 되어 있으니까요. 무엇을 의미하는지 스스로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. 열한번째, 큐 고르는 법도 있으니까요. 메뉴에서 동영상 버튼 터치해서 보시고요. 앞으로도 당구를 이해하는 데 필요하거나 당구를 즐기는 데 도움이 되는 기본적인 내용을 여기에 모아둘 테니까요. 시간 날 때마다 복귀하시기 바랍니다. 한 번 알았던 것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보면 새로운 때가 있습니다. 이 내용은 당구박사 무료 앱, 유료 앱 모두에서 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체계적이고 편리한 당구 교재를 본 적이 있습니까? 당구박사 무료 앱 하나면 당구에 필요한 모든 지식이 해결이 됩니다. 혹시 나는 고수라고요? 유료 앱인 당구박사 마스터에는 브롬달, 쿠드롱 등 당구 4대 천왕이 실전에서 득점한 실전 공략법들이 들어 있습니다. 당구를 아무리 잘 친다고 해도 그 정도 고수는 아니겠죠? 당구박사가 2016년부터 연구하여 만든 내용들입니다. 시간 헛되이 버리지 말고 당구 실력 향상이라는 목표가 있고 다른 사람보다 빨리 잘 치고 싶으세요? 그런데 지금 나이도 조금 있으시죠? 그렇다면 지금 당장 앱 구입하세요. 그게 돈 벌고 시간 절약하는 길입니다. 번호에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. 벨벌에 더 늦은 곱게 하다가 고수는 곱게 하다가 이렇게 말해 보인다고 하여 번호에 더 많이 치고 싶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